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카카오톡을 보면 카카오톡에 오늘 생일하는 사람의 것이 다 뜹니다. 오늘 생일 당사자가 다 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오늘 이 사람이 생일이구나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겨요. 선물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물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내야 되나 적당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에 대한 어떤 애매한 상황이 우리 삶에서 더러 발생합니다. 직장 동료의 생일일 때 선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결혼식에 초대를 한 대.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간다면 축의금을 5만 원 해야 되나. 10만 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애매한 상황. 왜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결국 관계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명목상 친구는 맞는데 연락이 뜸했죠. 그리고 지인이긴 한데 업무적으로만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부분이 고민을 야기시킨 것이죠.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자녀의 생일이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된다 하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찾아가서 축의금을 두둑히 줄 겁니다. 선물에 대한 이 고민은요.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들여다보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의 선물의 핵심은요. 관계성입니다. 무엇을 줄지 보다 관계가 어떤가가 더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주었느냐 보다 누구에게 주었느냐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맞이했어도 아무리 성대한 기쁜 일을 맞이했다고 해도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소한 기쁜 일일지라도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의 일이라면 축하하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선물인지 상관없이 그저 기쁜 날을 함께 동참하고 축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제가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계성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를 고민 중이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 나의 물질을 드릴까? 나의 시간을 드릴까? 나의 어떤 은사나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까? 고민 중이십니까? 훌륭합니다. 아주 좋은 고민이죠. 고무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드림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무엇을 드릴지보다 그 드리는 대상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만 바로 잡히면 우리의 그 드림에 대한 내용물, 들어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결정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이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도 그런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다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진리죠.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받을 때도 있어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바로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셔요.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께 올바른 드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관계의 회복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된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죄된 본성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주변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관계가 깨지곤 하죠. 우리 주변도 깨지곤 합니다. 관계가 싸우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겨서 틀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런 관계가 깨진 경우 있어요.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 한 명이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자존심을 버리고 말을 걸어줘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낮아지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계속해야 됩니다. 마음이 들 때까지 내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또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진 관계의 회복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픔이 무언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이 희생,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누군가가 죽는 것, 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동물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죽옷을 입혔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수치심으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누구 가죽이었겠습니까? 사람 가죽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동물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 구원 계획을 펼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구약의 선진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노화도 홍수가 끝난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 밖으로 나와서 번제를 드렸고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도요, 번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준비하신 양으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게 해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구체적인 하나님은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 방법으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다섯 개의 제사죠. 이 동물이 희생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동물이 희생되어서 그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방법입니다. 그 방법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씀합니다. 다섯 가지 오대 제사가 세부적으로는 다 달랐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요. 항상 빠지지 않고 이 제사에 들어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었고 제사장 이 두 가지는 제사에 꼭 빠지지 않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재물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 동물, 물론 곡식도 희생재물이 됐었는데 이 재물은요, 나 대신 희생당하는 대체물이 되는 것이죠. 백성 대신 죽는 것,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속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동물이 나 대신 죽으면서 내 죄값을 그 동물에게 대신 치러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속죄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냥 동물만 죽었다고 해서 이 속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작업을 누가 했는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고 그냥 동물만 죽었다면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속죄 사실은 있지만요, 이 사실이 하나님께 올라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겠죠? 반대로요, 제사장만 존재하고 동물이 없다면, 재물이 없다면 속죄한 자체, 그 속죄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할 희생재물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킬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장,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이어주는 임시적인 중보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임시적 중보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사 때마다 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몫을 남겨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무언가 얻는 수입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번제라는 것도 다 태워드리기는 했지만 번제를 드리고 나서도 제사장은 가죽, 동물의 가죽은 얻었습니다. 다른 제사는 더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을 보는 시각이요, 항상 제사가 끝나고 무언가를 얻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러러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름 구별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밀접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을 향한 나름 존경과 경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과 백성이 어느 정도의 어떤 클래스가 다를 수 있지만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중보, 임시적 중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도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죄를 짓죠. 그렇다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제사의식, 하나님께 올려주는 그 의식은 누가 해줄까요? 대제사장이 해줍니다. 다행히.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대제사장이 그 제사의식을 치러줍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안 합니까? 그러면 속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가 직접 합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속죄죄를 잡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레위기 4장에 나와요. 직접 짐례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동물의 몫이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이 가져가는 그 몫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본인이 죄, 그 본인의 죄 때문에 동물이 희생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 전체를 온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죠. 그 대제사장의 속죄가 히브리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그 속죄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아멘. 10절에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렇죠. 대제사장의 죄기에 본인도 먹을 게 없습니다. 다 태워버린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11절에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만 대제사장이 성수에 가져가서 뿌리고요. 그 나머지 동물의 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4장 속죄죄 말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4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피에 대한 처리가 막 나오는데 피를 손가락에 찍고 성수 휘장에 뿌리고 향단불들이 피를 막 바르고요. 그리고 번제단 밑에 피를 막 쏟는 행위를 합니다. 피가 막 난자한 상황이죠. 그렇게 피에 대한 처리가 나오고요. 동물 몸 전체를 다 태우는데 일단 지방 부위를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지방 부위를 다 태워버려요. 그럼 나머지 고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가죽이라든지 살코기라든지 머리 부분, 정강이, 내장 그리고 배설물까지요.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캠프,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캠프 바깥으로 가서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속죄죄 4장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속죄죄 재물, 제사장이 지었던 그 속죄죄 재물은 모두 태워버리는 비참함입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아요. 그 비참한 동물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와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이 비참하게 없어졌다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속죄죄 그 동물이 지방 부위를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고 없앤 다음에 그 나머지 부위들, 가죽이나 정강이나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곳에서 불살라버린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요. 그 골고다라는 곳이잖아요. 그 골고다의 위치가 예루살렘 성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외벽 200m 정도 떨어진 외곽에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 바깥 성 안도 아니고요. 성 바깥 고독한 지역에서 속죄죄의 짐승과 동일한 모습으로 진영 바깥, 성 바깥에서 똑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동물이 폐기 처분되는 모습으로요. 내장이 버려지고 배설물이 버려지는 그 진영 바깥, 그 더러운 곳, 고독한 곳,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골고다를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그리고 구약에서 보여줬던 속죄죄의 재물이요.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은 비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 비참한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나오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죽으신 영문 밖, 진영 바깥, 폐기 처분되는 그 장소, 주님이 죽으셨던 그 더러운 곳을 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동물과 똑같이 죽었던 그 주님을 왜 따라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재물로서 동물과 동일하죠. 동물과 똑같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희생 재물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재물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친히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완벽한 중보의 역할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희생 재물이 되셨던 그 주님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으셨던 그 주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바짝 붙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무슨 간구입니까? 중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중보사역을 하고 계셔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시기 때문에 그 부약의 대제사장의 한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벽한 중보를 하나님 우편에서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의 재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신 참 대제사장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재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중보의 사역을 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온전히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보하심을 힘입고 그 완벽한 재물을 힘입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던 그곳 주님이 희생하셨던 그곳 나의 죽음이 펼쳐집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이별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은 저주를 부어부으시고 주님을 외면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으면서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가장 비참한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요. 가장 낮은 자리, 폐기된 곳에 주님이 거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거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저의 의의를 내려놓습니다. 저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완벽히 낮아지는 십자가 골고다 영문 밖입니다. 그것이 고유하면서 찾아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리는 그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그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입니다.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완벽히 연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완벽한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의 완벽한 중보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부어지면서 참 대제사양의 신 주님을 통해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분명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참 대제사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릴레이 금식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때죠.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늘 들어왔던 그 주님의 구원이 이번 기간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